최저시세 6억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5억 3천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오셔서 단독 낙찰을 받은 것이죠. 단 한건으로 무려 1억 4천만원이나 버셨네요.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에 기분 좋게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주말에 곰곰이 생각하셨겠죠. 최저가가 4억 4천인데 왜 나 혼자 들어와서 5억 3천에 받은 거지? 왜 나 혼자일까? 하고 생각하셨겠죠. 불안한 주말을 보내시고 낙찰 3일 만인 월요일에 부랴부랴 경매 서류를 떼어보고 뭔가 이상한 점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본인이 잘못 낙찰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 6일째 법원에 허가 내주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불허가 해주면 이미 냈던 보증금 4,4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정해진 요건이 아니면 함부로 불허가 해주지 않습니다. 불허가를 막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 이상이 없었으니 결국 그대로 허가됩니다. 다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가 허가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보증금을 내야 접수를 받아주는데 이를 내지 않아 항고가 각화됩니다. 결국 낙찰자는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내지 않게 됩니다. 최저가의 10%인 보증금을 법원에 내고 낙찰받았는데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냈던 최저가 4억 4,100만원에 10% 보증금 4,410만원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피같은 종자돈을 날린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등기부 등본입니다. 2022년 6월 7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 1,560만원이네요.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소멸하는 굉장히 간단한 권리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4억 3천만원이네요. 대학력을 먼저 볼게요. 대학력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그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전입은 2021년 8월 17일, 점유날은 21년 8월 16일입니다. 둘 다 갖춘 그 다음 날 영령시를 기준으로 대학력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21년 8월 18일 새벽 영령시에 대학력권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것이 말소 기준권리인 2022년 6월 7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 우선 변제권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뒷사람보다 먼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학력은 버티는 것, 우선 변제권은 돈 받는 것입니다.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인 2021년 8월 18일 새벽 영령시와 확정일자 주간 중 가장 늦은 시기에 돈 받는 힘이 발생합니다. 마감일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배당 요구는 마감일 전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확정일자가 가장 늦기 때문에 2022년 6월 14일 주간에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표시하면 말소 기준권리 근저당권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하기 쉽게 세금이나 경매 비용 같은 것들 빼고 단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찰 금액 5억 3천만원 중에서 근저당권이 3억 1,560만원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 남는 돈이 2억 1,440만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는데 남은 것이 2억 1,440만원밖에 없어서 보증금 4억 3천만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이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2억 1,560만원을 낙찰자에게 받을 때까지 이사 나가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돈 주기 전에 낙찰자가 내보낼 수 없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5억 3천원에 받아서 기뻐했는데 사실은 2억 1,56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7억 4,560만원입니다. 매매 6억 7천만원짜리를 무려 7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 것이죠. 앞서 보증금은 4,410만원이었죠. 잔금을 내면 7천 손해,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 몰수로 4,410만원 손해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4,400만원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말소 기준권리와 임차인 권리 분석은 어느 경매 강의에서나 꼭 포함되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도 정확히 배우실 수 있죠. 이미 낙찰 받은 이후에는 보증금을 뒤늦게 돌려받고 싶다면 이런 이유들이 있어야 불허가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낙찰 받기 전에 꼼꼼하게 권리 분석하시면 불허가 신청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만 배우시면 실수할 일이 없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잘만 배워주시면 시세보다 수천만원 저렴하게 내지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중개사가 아무 역할이 없기 때문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기사건이 없습니다. 또한 잘만 배워두면 평생 내 자산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정확한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험 분석과 경매 상담, 미니 강의를 만나볼 수 있으니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